네, 오늘 제약주를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 제약주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제약을 봐야죠. 자, 지금 3개월 동안 조정받았고요. 지금 이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데일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장이 열리기 전에 다들 관심은 그거예요. 공부는 주말에 하면 되고, 솔직히 그러죠. 공부는 주말에 하면 되고, 지금 저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떠드는 거냐. 지금 당장 9시에 장이 열리면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주제를 가져오는 건데 어제도 결국 큰 흐름은 맞았잖아요. 결국 배터리 3사 주가는 별볼리 없었잖아요, 솔직히. SK이노베이션 하나 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였어요. 보압이라든가. 그런데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LNF가 갈 것 같다고 해서 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약 쪽을 봐야 되고, 바이오 쪽은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일 거예요. 오늘 천수닥을 가면서. 오늘 결국 유한양행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 같이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말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좀 가려져 있는데, 국산 신약이 3개나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서 계세요. 지금 33번째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1월, 2월, 3월,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국산 신약 나왔어요. 지금 33개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지금 이 의약품 쪽에서 보면, 옛날에는 그냥 어떤 증명서나 상장 수준이었어요. 그게. 국산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상을 다 거치고, 식약자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가고, 이래서 나왔는데, 문제는 흥행이 안 되니까 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딱지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 아나운서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아나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봐요. 그럼 그걸 뭘로 쓰겠어요? 라면 받침대로 쓰겠죠. 박사 맨컨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인기가 많으셔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33개의 국산 신약이 나왔는데, 그중에 매출 제대로 내고 있는 거는 손에 꼽아요. 일단 LG화학에 재미근로가 있고요. LG화학이 잘 만드는 의약품, 화학만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재미근로라는 치료제가 꽤 괜찮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령제약에 카나브가 있어요.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이 31개, 32개, 33개 탄생하기 바로 전에, 2018년 7월 달에 마지막으로 HK-IN-ON,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한국 콜마 공부하시다 보면 나와요. 한국 콜마가 요즘 화장품 말고 여기 관심이 많거든요. HK-IN-ON의 영유질환 치료제 K-CAP증이 30호 허가를 받은 이후에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상장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외국계 회사랑 짝꿍을 맺어서 이거를 흥행을 시키기 위한 루트를 다 짜놓은 상태에서 국산 신약 허가를 그 단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상장으로 전락할 위험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유한양행의 렉나라정이 31호 받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그 치료제, 항체 치료제 있죠, 코로나? 그게 32호.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호중구 감소증이에요. 면역 항암 치료하다 보면 백혈구의 호중구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호중구 감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3개가 나왔는데, 지금 렉나라정은 레이저티닙으로 더 유명할 거예요. 레이저티닙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항암제 시장을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한다는 회사 중에 80%는 거짓이에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 같고, 결국에는 항암제 쪽이 제약바이오회사가 점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10대 암의 5년 상대 생존률이 62.9%인데, 폐암 환자 생존률은 30.2%예요. 우리가 발생률 1위는 위암인데, 사망률 1위는 폐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일단 항암제 쪽이 폐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1세대 항암제는 독성화학 항암제라고 우리 머리 빠지고, 몸무게 빠지고 이래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거든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2세대가 그래서 나왔어요. 표적항암치료제. 표적을 맞춰서 거기만 치료하는 거죠. 그다음에 3세대가 나왔어요. 면역항암치료제. 이거는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데 두 가지 다 장점, 당점이 있는데, 2세대 표적치료제의 큰 단점은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거의 약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치료제는 반응률이 떨어져요. 10사람에게 투여하면 한두 사람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내성과 반응률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짝꿍찾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짝꿍찾기 운동. 그래서 2세대 표적치료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요즘 많이 들으셨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고, 그다음에 3세대 면역항암제 쪽에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얘네 키트루다와 타그리소의 짝꿍이 누군가를 찾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제넥신이나 매드팩도 공부하다 보시면 키트루다와 병역요법, 타그리소와의 병역요법 이렇게 나오죠. 둘이 짝꿍을 찾아서 아까 내성하고 반응률을 줄이려고 그거를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국적 회사들이 짝꿍을 찾아서. 그리고 여기서 3세대 면역항암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세대 면역항암제라고 아까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역세포를 아예 끄집어내버려요. 거기다가 더 무기를 더 장착을 해. 칼을 붙여요. 칼, 방패를 붙여서 다시 넣어줘요. 그게 바로 카 T, 카 NK 이런 거예요. T세포랑 NK세포가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데 그 앞에다가 CAR, 칼을 붙였잖아요. 자동차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뭐냐면 T세포랑 NK세포가 암을 죽이는 데는 탁월한데 얘네가 약간 바보 같아요. 옆에 암세포가 지나가는데 못 봐.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더듬이를 달아주는 게 CAR, 카예요. 그래서 T세포, NK세포 앞에 카 T, 카 NK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카 T세포제에서 걸출한 스타가 하나 나오잖아요. 노바티스의 킴리아. 들어보셨어요? 백혈병 환자한테 한 방에 원샷 원킬로 백혈병을 사라지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맞을 때 5억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은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암들은 다 고형암이에요. 딱딱한. 간암, 폐암, 위암.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딱딱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나중에 예후가 좋지 않게 되면 뇌로 전이가 되는데 뇌는 더 힘들어요. 우리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이라는 걸로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개선하고자 NK세포라는 게 나왔고 그 앞에 더듬이를 붙여주는 게 카 NK. 여기는 이제 걸출한 스타가 노바티스의 킴리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뜬 게 박셀바이유, 녹십자 랩셀, 뭐 NK맥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왔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까 전에 말했던 표적치료제랑 항암치료제 그리고 병역요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유한양행이 노리는 게 바로 표적치료제 시장이죠. 이게. 여기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일단 면역항암제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양행 얘기를 하기 위해서고 타그리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표적치료제 시장에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면역치료제 머크키토라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쪽을 노리는데 지금 렉나라정이 31호로 국산신약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면 식약처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도전까지 같이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패스트트랙이라고 원래는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신청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약효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약효에 대한 문제도 약간은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얘가 지금 급여가 되는 게 비급여, 급여가 있잖아요. 급여가 되는 게 2차 치료제에서 돼요. 이게 뭐냐면 표적치료제가 2세대 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 안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져요.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 개발했던 이세바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이세바 지오트립 이런 거를 투여했을 때 T790M이라는 변이가 발생돼요. 그 변이가 확인되어야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쓸 수가 있어요. 2차로. 2차로 써야지만 T790 변이가 발생된 환자만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냥 타그리소를 쓰고 싶어도 T790 변이가 없거나 아니면 못 쓰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 이 타그리소의 약값은 한 달에 600 정도 돼요. 원래 천만 원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연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1차 치료제에도 급여를 해주세요 하고 계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와 문을 두들기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동양인한테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없다. 그거랑 이 거대한 약값을 결국 누가 급여가 되면 환자는 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월 600만 원이면 5%만 내면 된다고. 그런데 5% 그러면 95% 누가 될 거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는 거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값을 인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약값을 인하를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도 빵꾸가 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차 치료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유한양행의 렉나라정이 여기에 침투하는 거죠. 얘도 물론 지금 2차 치료제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식약처 조건부 허가는 받았고 조건부 허가라는 건 그거예요. 이게 레이저티닙이 원래 우리나라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서 외우스코텍의 미국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레이저티닙을 유한양행이 갖고 와서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고 잘 만들어서 얀센에다 판 거예요. 그걸 또. 그러니까 얀센에서 유한양행에 돈을 주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에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한양행이 지금 얀센한테 기술 수출을 해서 얀센은 뭐를 하고 있냐면 얀센이 자체 개발한 항암제가 있어요. 암위반타맡. 요거랑 레이저티닙 두 개 병용요법. 또 짝꿍이죠. 이 짝꿍으로 효과를 더 높이는 임상을 진행 중이에요. 이 임상실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지금 뭐 그 뒷단계를 해주겠다는 조건부 허가로 일단 식약처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암질환심의위원회 다음에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재급여평가위원회에 가서 렉라자는 급여로서 적정성이 판단된다고 급여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건강보험공단하고 60일 두 달 동안 약과 그 약과 협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과 협상을 해서 타그리소보다 약값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고 유안량이 약간 손해를 보면서 침투를 하면 지금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영업이 중요하겠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겠죠. 병원 가서.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암센터장님들 그리고 종양내과 교수님들 인터뷰 지금 확인해보세요. 레이저티닙. 그러니까 렉라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가들을 내리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영업사원이 굳이 노력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레이저티닙에 대한 렉라라정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 전문가는 그런 거랑 달라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는 3개월 조정을 받아서 지금 10개월 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됩니다. 결론은. 유한양행을요? 그렇죠. 지금 제약에서 탑픽이에요. 탑픽. 네. 관심이 높다. 이 정도로 용화 좀 해서 얘기하시죠. 지금 좀 더 시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보시는군요. 오스코텍을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오스코텍도 많이 재미를 봤죠. 그래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아마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물론 낫 레이티드 보고서였지만 오스코텍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그렇죠. 바이오 회사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이오 회사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회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임상, 이산, 삼상회사가 어그러지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손 아팠던 기억들이 우리 많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가 어려운 게 그 정보의 접근성이 완전히 그 벽이 높잖아요. 제한성이 높고.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알 수 없고. 그렇죠. 전문가나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정부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어서 제약 바이오 투자는 정말 완전히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바이오를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초고수 아니면 우연히 그냥 방석 깔고 앉아있다가 대박이 되는 거예요. 초고수 아니면 정말 핵심 정보를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바이오 ETF에 투자하는 게 낫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ETF는 바이오 회사가 망하잖아요. 투 회사는 그냥 빼고 새로운 회사 편입하는 거죠. ETF 투자가 그래서 좋은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덜 할 수 있고 전문가가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한양행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래서 제약회사를 한 거고 그나마. 그냥 정말 재미로 얘기해볼까요? 유한양행은 정말 이거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임상 어그러지고 신약 기술 수출 실패해도 손흥민 선수 보고 사시면 돼요. 안티프라민. 그렇죠? 보령 제약은 뭐예요? 보령 제약 임상 실패하면 용각산 먹으시면 돼요. 목 아플 때. 지금 목 아프시잖아요. 앵커님 말씀 많이 하셔서. 그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일반 의약품으로 다져온 그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임상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느냐와 그냥 벤처 바이오 회사가 돈도 한 푼도 없고 적자 재무제표 막 찍으면서 꿈만 가지고 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유한양행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기업이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게 그거예요. 외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약품을 떼와서 파는 거예요. 블록보스터급 약을 떼와서 우리나라에 파서 재미를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메이커를 달고 싶은 거죠. 유한양행. 그 첫 발이 렉나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면역항암제 쪽에서 머크의 키트로드가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항암제에서 1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매출 순위 1등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2등이에요. 1위가 휴미라거든요. 자가 면역 치료제, 에브비가 만든 거. 그리고 표적항암제 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매출 4위예요. 타그리소가 1천억 MSD 키트로다가 1,557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1천억 원짜리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나라정이. 타그리소에 비해 약간만 조금 인하하고 예를 들어 정말 여기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까 타그리소가 급여를 못 받은 그 부분 있죠. 동양인에게 효과가 없어서 1차 급여를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맥나라정이 1차 급여를 받아버리면 1차에서 유한양행의 맥나라정을 맞아버리겠죠. 그럼 1천억 원 시장에서 얼마를 갖고 올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을 단기로 보거나 오늘 바로 사서 오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급등락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신 소장께서 걸고 있다라는 의미로 논리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코너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도 되냐, 시척가에 사도 되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데 꼭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급등락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사라고 권유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이 이런 기업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을 사업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 소장의 논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언급을 거의 자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시청자분들께서 졸리냐, 잘 모르냐, 왜 멍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약주 투자는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은 좀 아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제약주 투자는 그래서 차라리 관심이 있으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ETF 투자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청자분들께 제약주나 바이오주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뭐 저런 어떤 여론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앵커님은 앵커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신 거고 밑에 항상 주의사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텐션이 세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텐션이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텐션을 세게 말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리고 결국 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9시 장전에 그 얘기를 해? 알겠습니다. 9시에 상회전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명히 오늘장에 움직일 것 같은 이슈를 선정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시일섬이 있게요. 하지만 이 종목이 시초가에 바로 뛴다. 오늘 여러분들께 급등을 준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투자는 구서에 시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